그런데 이 언니가 그 집이 있잖아. 자기 주놓으면 그 집을 보대로 서미에 기증하라고 해드릴 거야. 그 집 털이. 그 집 자체가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직업을 하고 살고 있거나 그렇게 기술을 했는데 마음이 엄청 여려해요 여려해요 순수 자체에 내가 나는 사람을 좋아해 나는 사람 없는 것 좋아서 이 언니가 내가 한 명을 주면 두 명을 갖고 와 나 미쳐 나는 먹지가 않은데 나는 내가 어린이 이렇게 해서 나는 집에서 막 바꿔서 막 주잖아 내가 요만큼을 주면 어린이 두 명을 갖고 와 난 그것도 싫은 거야 내가 그렇게 다 먹지 무서워 나는 돈을 바꿔서 다 주잖아 나도 인상 흘러줘 다 못하고